진멀선의 보물 출발해봅시다 일단 헤엄쳐서 가볼게요 저기 화면 밑에 있는 저기 스타 있는 쪽으로 헤엄쳐서 가면 됩니다 이런 다음에 잠수 저기 밑에 배 있죠 저 배 안쪽에 있는 저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물속이라서 숨을 못 쉬니까 HP가 점점 깎이는데 이거는 코인 먹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보물상자를 건드리면 물이 빠집니다 자 이렇게 코인 먹으면 HP가 줄어들었던 게 회복이 되고요 자 보셨죠 이렇게 숨 쉬면 또 회복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스타 나왔죠 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 가기 전에 저장하고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에 숨겨진 스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